네 안녕하세요. 비트루토의 드라머 정성원입니다. 이번 시간은 레슨 영상은 아니고 여러분께 간단한 제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잠시 이렇게 짤막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 카메라 스탠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 케이스 안에 핸드폰을 연결하는 그게 없었어요. 왜 그랬는지 아무튼 두고 와서 이렇게 얼굴 없이 찍게 되었는데 제품이 잘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각도를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연습하시기 전에 항상 손을 풀어주고 계시죠? 항상 그 부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패드에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스네어나 탐에서 손을 풀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저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세트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편이거든요. 근데 조금 몸이 조금 무겁거나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는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패드에서 손을 풀어줍니다. 연습할 때 꼭 두 가지 스틱을 가지고 다녀요. 하나는 패드용으로 가지고 다니고 하나는 세트용으로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세트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하이앗 때문에 스틱이 이렇게 갈려버리게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갈리게 되죠. 그래서 이게 스틱 이런 패드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나무 갈린 그 가루들이 여기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근데 그게 고무 특성상 조금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물로 닦아내기도 좀 그렇고 이걸 일일이 이렇게 계속 닦아내기가 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 그런 스틱으로 항상 패드를 먼저 연습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용으로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자루짜리 케이스도 항상 가지고 다녀요. 왜냐하면 이렇게 갈린 스틱은 가방 안에 들고 다니면 조금 이제 가루 때문에 지저분해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두 자료를 들고 다니는데 항상 OA로 OA 굵기의 스틱으로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패드용 스틱으로 따로 나온 게 없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실제로 여기저기 좀 사이트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서 어떤 것이 있을지 계속 서칭을 했었는데 워낙 요즘에는 스틱 종류도 많고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고서 이제 조금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그게 불과 몇 주 안 됐거든요. 근데 딱 지난주 너무 좋은 기회에 드럼코리아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패드 스틱을 정말 소름끼치게 패드 스틱을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좀 영상에 담아 봐 주실 수 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패드 스틱을 받아서 5일째 좀 쓰고 있어요. 연습을 실제로 제가 패드에서 해보고 또 여러분에게 이것을 리뷰를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먼저 실제로 써봤는데 어디 제품이냐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. 저도 처음 듣는 브랜드이기는 했는데요. 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하죠. 네 로헤마라는 브랜드입니다. 독일 제품이라고 하는데요. 독일 브랜드라고 하는데 네 로헤마라는 제품 여기 보시면 패드 스틱 보이시나요? 네 패드 스틱이에요. 그래서 제가 실제 지금 쓰고 있는 빅펄스 OA 사이즈의 음 그 굵기보다 네 지금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네 OA 사이즈와 이 패드 스틱 굵기가 네 이만큼이 차이가 납니다. 네 그리고 팁도 이만큼이 거의 약간 눈깔 사탕 느낌 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네 굵기도 있고 그렇고 무게감도 살짝 있는 그렇게 패드 스틱으로 따로 나왔더라고요. 아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네 실제로 좀 사용을 해보고 있고 연습을 손을 풀어줄 때 패드에서 손을 풀어줄 때 이 스틱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어요.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대 아시죠? 팔목이나 발목에 아대를 차고 뭐 이렇게 달리기 하시고 연습하시고 이제 실제 경기를 드실 때는 그 아대를 딱 풀면 더 이렇게 빠르게 나가는 것처럼 네 저도 그런 걸 좀 원했거든요. 조금 무게감이 있고 손 풀 때는 어 그런 스틱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찾아보고 싶었다 했는데 네 이렇게 정말 정말 좋은 기회에 이렇게 스틱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손 풀기 루틴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저 그렇게 연습을 실제로 뭐 이렇게 손목 그 다음에 손가락 연습도 해보고 뭐 액센트 연습도 해보고 하면서 다 사용을 해봤는데 그러고서 이제 오웨이 스틱으로 믿음을 치고 연주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네 힘도 확실히 더 붙고 네 특히 저는 이제 뭐 손목 연습도 그렇지만 이제 핑거링 연습을 이렇게 손가락 풀어주는 연습을 할 때는 어 평소에 연습했을 때보다도 훨씬 훨씬 무게감을 느껴서 평소에 연습할 때보다 손가락이 더 이렇게 좀 아리고 땡기는 그래서 좀 더 힘이 들어가는 거를 느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이 페드스틱은 아주 막 완전 무게 쇳덩이처럼 그런 무게가 무게감이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 보통 스틱보다는 좀 두껍고 무겁고 이렇게 팁도 이런 식으로 두꺼워서 네 연습하기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강약을 연습하고 뭐 액센트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패드에서 연습을 할 때 따로 이렇게 스틱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 로헤마의 패드 스틱을 좀 한번 추천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고요. 또 따로 저에게 OA 스틱을 좀 보내주셨어요.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어 네 이것도 이렇게 OA 스틱인데 아메리칸 맞죠? 아메리칸 히코리라고 이제 뭐 이 빅펄스랑 같은 재료인 것 같아요. 이것도 써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습을 해봤거든요. 어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음 굉장히 나무가 옹골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무게감도 있고 되게 발란스도 되게 좋고 어 어떤 면에서는 빅펄스 OA보다 살짝 저는 조금 더 무게가 있어서 어 이것도 괜찮다고 느낌을 좀 받았고요. 꼭 한 가지 제품만 꼭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어 이것저것 좀 다양한 거를 써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 브랜드에서 나온 스틱도 써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여러 가지 뭐 프로마크, 빅펄스, 또 베이터 이런 스틱을 다양하게 써봤는데 이렇게 정착을 했지만 여러 가지 스틱을 좀 경험해보고 다양한 악기를 경험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. 그래서 어 한번 써보시면 네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너무 좋아요. 저는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연습했을 때도 굉장히 편한 걸 느꼈고 요즘에 살짝 무게감이 있는 거를 좀 원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네 드럼코리아에서 좋은 스틱을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네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. 네 여러분도 요즘에 정보도 많고 하니까 더 다양하게 잘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어 이번에 이렇게 같이 소개해드리는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